커트 얼마나 하시는거예요? 3개월 3개월? 왜 자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머리가 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한거야? 머리 그냥 기르니까 이상해요 여름맛이 기분전환과 하고 싶고 이쁘게 하고 싶으신거죠? 네 뒷모습 한 번 볼게요 머리가 푸석거리네요 많이 건조하고 전화야 많이 하시는 거 봐요 네 머리숱이 양치는 않아요. 보통이네요. 요즘에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맞죠? 모발 굵기는 보통모 이쁘게 인생에만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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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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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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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